오늘 오후 5시 40분쯤 광주시 쌍암동의 한 아파트와 상가 등 400여 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새 둥지와 전선이 접촉하면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 시의회와 시교육청,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2045년까지 광주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7,500억 원을 투입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100만 톤 감축과 민간중심 비즈니스 모델 창출, 그리고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12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와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염원은 광주 5.18 정신에도 담겨 있다며 미얀마 노동자들과 함께 광주 광천터미널 등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